대한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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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적 독립을 300여 지역에 알리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에 우리 자손 만인에게 예배로 개성해하기 위하여 임시 허정원의 결의로 임시 헌장을 선포한다. 3. 심사평의 정신을 개선한 양국 유시정부의 복도는 세계 6위에 군사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양국 보급강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독립운동과 민족 권융에 황신을 다 바친 외국지사와 수그룹 선별에 대해 깊은 경유와 감사의 뜻을 합니다. 문화공부 파이팅! 문화공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